롯데 이야기 좀 해보죠. 롯데그룹이 이제 롯데그룹이 사실 전통적인 뭐 특유화학 대부분이 전통산업이잖아요. 성장산업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장산업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가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십시오. 롯데가 이제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어떤 걸 하냐. 그 넓은 바이오 영역 중에서 CDMO를 하겠다고 했어요. CDMO가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친숙하죠. 사실 이게 CDMO 1위 업체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CDMO가 친숙한데 롯데도 CDMO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미국 BMS가 보유하고 있는 시라큐스 공장을 2천억 원 정도에 사들였어요. 그래서 이게 좀 공장이 노후하다고 하니까 한 천억 원 정도를 더 투자를 해서 CDMO 기업으로 바꾸겠다. 공장으로 바꾸겠다. 그럼 이 CDMO 뭐냐. 사실 삼바라고 하니까 다 아시겠지만 반도체로 본다고 하면 파운드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신약을 위탁하고 개발하고 생산해 주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장을 많이 짓고 공장 가동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실정이 찍히는. 그래서 조금 신약 개발하는 것은 최소 10년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CDMO 같은 경우에는 공장만 잘 지어놓는다고 하면 수주만 잘 한다고 하면 매출이 즉각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롯데는 앞으로 10년 동안 2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CDMO 관련해서 글로벌 톱10으로 키우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최근에 지난주에 바이오 USA라는 미국의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롯데그룹이 밝힌 걸 보면 국내 1조 원을 투자를 해서 송도 아니면 오송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CDMO 공장을 짓겠다라고 지금 밝히면서 좀 이제 롯데가 또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1조 5천억 원이 남잖아요. 그러면 롯데가 앞으로 뭐 할 거냐. M&A를 할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바이오 기업 중에서 좀 임상 단계가 좀 많이 진행이 된 것들이거나 아니면 초임상이라고 하더라도 기술력이 입증이 됐다라고 하면 롯데가 좀 사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롯데가 M&A 한다 이런 기업이 마냥 시장에서 소문이 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주가 지금 시장이 안 좋지만 굉장히 또 주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롯데가 새롭게 들어오는데 지금 사실 CDMO는 삼성이 처음 맨 처음에 셀트리온이 했고 삼성이 따라갔고 SK그룹도 지금 하고 있고 기타 중소 제약회사들도 몇 군데 하고 있는데 롯데가 하여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비교했을 때 투자 규모나 이런 거 봤을 때 향후에 안착하고 성장할 수 있느냐 이런 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삼성이 지금 35만 리터 정도 생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30만 리터 이상 생산 보유를 하는 기업이 스위스 론자나 독일의 몇 개인 이렇게 해서 전 세계 글로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해서 4개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그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롯데가 이 정도 투자해서 얼마 정도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되냐 이게 또 투자자분들에게는 관건일 것 같은데 한 20만 리터 정도를 보유하게 된다고 해요. 사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글로벌 수준이긴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 사공장을 지으면 한 65만 리터 60만 리터로 넘어가니까 훨씬 롯데보다는 훨씬 더 격차가 벌어지는 거긴 하지만 롯데도 이 정도면 그래도 글로벌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 벤처도 CDMO 하겠다고 지금 굉장히 약간 더 규모는 작은 그런 CDMO 기업들을 인수를 하고 있어요. 헬릭스믹스, 지노맨 컴퍼니, 메디포스트, 강스텐바이오텍 이런 것들이 또 CDMO 진출하겠다고 업체를 진출을 하고 있고요. CDMO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 몇 개나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CDMO 진출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게 인력 확보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정말 좋은 인력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SK나 이런 데로 갈 거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벤처가 CDMO 한다고 해서 섣불리 접근하지 말고 실제로 수주를 얼마나 하냐, 유의미하게 하냐, 그래서 매출을 얼마 찍히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보고 접근해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네, 이광수 기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